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3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유튜버들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출연시켜 눈썹을 밀고 삭발을 시키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가했는데요. 이들은 방송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외모와 행동을 조롱하며 출연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온라인상의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행위자 추적이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 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 대리인이 아이핀 발급 기간 누리집가 앱을 통해서 신청 동의 후 법정 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이나 교육 자격증 신청, 자격 확인 등 육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건강관리 등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경기도는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지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별 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됐고 이들 프로그램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달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창업 컨설팅 공개교육을 개최합니다. 센터는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기업 임직원과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경제금융특강, 공공구매제도, 나라장터 입찰계약 실무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고 수어 통역사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